자 어 가보도록 하죠 음 일단 준비하기 위해서 어 도둑이 한 명 더 필요하죠 도둑이 한 명 더 필요하니까 도둑을 어 자 요시모 요시모를 한 명 더 영입하러 가죠 아까 헤어졌죠 어 잠깐만 자자자 얘 뭐야 야 우리 지금 칸각스를 죽이고 왔어 너희들이 상대가 될 만한 애들이 아니거든 뭐야 얘네들 오오오 아니 이게 자 저저저 막상 어어 아 이게 야 어디서 있어 시 자 수고 야 여기 별것도 아닌 것들한테 엄청 달았네 아니 무슨 참 깔아서 죽이고 왔네 대영웅이네 이런 헛짓거리하는 보적들한테 에너지를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죠 아머클래스2의 내성군림이 마법치왕의 독과 질병의 면역의 재생의 투명화의 향상된 가속 음 음 음 음 니가 니가 하는게 괜찮아 근데 프리액션 너 이거 빼 빼 너 니가 껴라 하나라도 니가 해 니가 니가 사일러스에 작성 아 동영상 원래 제가 더 효과가 좋긴 한데 아 아 뭐가 하나가 빠진거지 뭐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함정을 하나 빼고 여기선 음 그거 하나 빼고 됐어 사려비는 어차피 그거죠 아이고 뭐여 이걸 이걸로...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었어 비타...몰티스... 꽉 채워 꽉 채워 음... 자 슬롱가에 있죠 도둑 일단 키포코롤에 들어가서 요시모가 아마... 여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죠 자 그이 왔네 별로...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일단 이야기하자 그래도 이야기해 어... 내 양분은 날 죽이려는 자에게 살이 되었어 나는 집이라고 부르고 조자 잃어버린 길... 잃어버린 채 길바닥에 던져진 셈이었어 어... 그의 이름은 세례북이었지 왜냐면 우리 아버지의 힘이 미쳐있었고 내가... 내가... 그거라는 것을 막기 위해 날 지그고 싶었어 어... 그것은... 어... 정말... 내 알파가 아니에요 다 말할 필요는 없겠죠 음... 일단... 쌍각쇼링을 어떻게 해서 다 말할 필요는 없지 어... 얘가 소매치기가 몇지? 10밖에 안되네 아... 어... 얘가 소매치기가... 60이면 얘는... 네... 음... 음... 이거 소매치기 도둑기기 20%로 예술군이 음... 일단... 하나를 먹고 아니에요? 예 요시모는 원래 이래요 이거 하나 먹으면 어... 40%니까 50%가 되고 50 60이니까 뭐... 비슷비슷하죠 너무 차이만 안나면 되니까 그리고... 음... 에어리한테 주는게 아니라 아냐아냐 음... 자 에어리 그래 에어리 에어리의 모든 물품을 다 빼요 일단 다... 빼놓고요 아 잠깐만 아... 아 잠깐만 아... 으... 헤헤헤 다 빼놓고요 아 내가 순간 왜 고민했냐 이것 때문에 한번 또... 메모리 다시 해야되잖아 해놓고 저장 한번 하구요 이 녀석한테... 어... 각세징을 하나 넘기는거에요 아... 얘말고 얘한테 그럼 이제 아이템이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자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... 근처에... 소매치기 할 도둑을 두 명을 보내요 그리고... 어... 비슷하게 수치를 맞춰줘요 지금... 란덴슨의 소매치기 확률은 60% 음... 요시모의 소매치기 확률은 10%지만 포션을 먹으면 50%으로 올라가겠죠 자... 먹어요 자 먹으면 50%이 되겠죠 그러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서로 자 이 상태에서 포메슨 일하구요 포메슨 일하구요 동시에 아... 둘 다 실패했어요 야야 야야 아... 야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씨 한명만 성공하면 소용이 없는데 아이씨 동시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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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시에 해야되요 동시에 아 요새송완 성공하냐 아 요시모만 성공하고 쟤는 실패하고 아 미치겠네 둘다 성공해야되는데 어? 잠깐만 어 쟤 얘 일본어 썼는데? 이번엔 얀이 성공하구요 어어 이 방법이 맞을텐데? 아 이 바보같은 음 진짜 맨날 까먹는거야 아 아 아 한가지를 제가 빼먹었군요 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돼 스피드 무트를 신으려는데 어 이렇게 어 어 강렬님 어서오세요 와 엄청 안되네 음 혹시 어 가속이 안붙여서 그런거 아닐까 좋아요 다시 오케이 됐죠 됐죠 복사가 됐죠 얏 쫙쫙쫙쫙쫙쫙쫙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의 주안점은 가속이었군요 가속마법을 걸어주느냐 안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어 이게 성공을 하냐 안하냐 되는거 같아요 음 음 뭐 어쨌든 뭐 두개 다 얻었죠 음 근데 솔직히 얘한테 지금 줄건 아니구요 다른 애한테 줄거에요 다른 애한테 줄거에요 빠른 애한테 줄거에요 빠른 애한테 줄거에요 이건 누구요 이건 누구요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아닌데 이건가 이렇게 아니 그러지다니 음 많이 어? 구해달라고? 야 너희 뭐야? 노예상인? 안 믿을건데? 너희 노예상인들 너희 혼나다가? 자! 뭐 어쨌든 아이템 복사 성공했네요